조금 더, 조금 더 제가 요즘 마음에 들어하는 조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아닌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더 좀 더, 조금 더 좀 더, 조금 더 차가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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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나 샀습니다. 무거운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써봤는데 이거 어떻게 박스가 안 찢어졌지? 진짜 포장 너무 잘하셨죠? 짠! 하도 많이 쓰니까 1갤런짜리를 샀어요. 1갤런은 3.78L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젤 클렌저인가? 어 네 젤 클렌저구요. 젤 클렌저 하나는 롤모버랑 1갤런으로 샀어요. 진짜 짱크! 이렇게 자주 쓰는 콜루젤들도 무덤으로 샀어요. 여기 두 번째가 뭔가요? 아 이렇게 보니까 박스가 되게 작아 보이네? 되게 큰데? 티가 안 나네? 이것도 1갤런. 저희가 맨날 쓰던 거와 컬러가 달라서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저번에 사고 나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사실 더 사려고 했는데 품절이라 일단 있는 거 두 개만 먼저 샀어요. 재입고되면은 추가로 또 사려고요. 이렇게 네모난 디스펜서인데요. 생각보다 병이 크지 않아서 자리 찾을 안해서 마음에 들었어요. 젤 연장에 사용되는 품절이에요. 이번엔 500개를 샀고요. 연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방 쓰더라고요. 제가 자주 쓰는 화공 브러시입니다. 이거는 샀에서 바르는 핸드크림인데 제가 집에 가져가려고 샀어요. 머리맡에다가 쓰고 쓸만한 친구가 필요해가지고 다 뜯은 거 같지? 바닥에 이런 많은 통제가 깔려져 있었네. 이거는 가끔씩 당 떨어질 때 그리고 카페인 떨어질 때 약간 당 떨어질 때 먹는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입니다. 맛있어. 진기 오늘 패디 만들 겁니다. 이거는 작년에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다 버리고 새로 하려고요. 자꾸 떨어뜨렸더니 얘네가 깨져서 달랑달랑 거려요. 예쁘긴 한데 예쁜데? 얘 뒈구매 뒀어, 였을까… red 흡 Snow Lovely M elle Z 먼저 좀 해볼게요. 페디웨이도 예쁜데? 발이 되게 커버렸던데? 저 신발이? 저 신발 자체도 커요. 옷 245 인가? 무겁지 않아요? 어? 무겁진 않아요. 근데 약간 밑창이 되게 크게 나온 타입? 잠깐 저희 지금 차가 아니에요? 꼼꼼한 거예요. 발에 잉크잼 별로겠다. 계속 안됩니다. 잘 안된다는 뜻이에요. 이제 물 estiver 컸습니다. sencill announcements. 모두 미리 두 Après 다시 끓여서 솔직히 잘 안된다니? 지금 드라이버 시작은? 우기만로 자체도 해줘요. 세면로 자체도 찾아내는 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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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그냥 먹으면 됐네? 딱히 그런 얘기가 없었어. 먹어봐야 돼. 손을 치워야 돼. 6,7,8,9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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 근데 얼마나 좋았어? 10,000원 2,000원 알았어 연습게임을 하고 한 번 파줘 알았어 안 칠게 안 칠게 이거 빠르게 팍팍 옮겨야 돼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해야지 빠르게 팍팍 옮겨야지 빠르게 팍팍 옮겨야지 10초라 그랬잖아 좀 더 크게 세줘 10초 세줄게 빠르게 팍팍 옮겨야 돼 시작 1 2 3 3 4 5 6 7 8 9 10 10 10 10 11 12 12 13 15 14 15 15 돈이 있어. 어디있게 수셔? 뽑아? 알았지? 살아있는거 뽑으면 어떻게 해? 아니 뽑아보라니까? 아 이거 뽑아보라고?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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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기하다 이런거 아빠는 가지고 놀기만 하고 야 이거 놀은게 참다 엄마 그거 다시 잘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쓰던가 아우 끝났다 뭐에요? 보여요? 정리하다가? 의자에 맞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되는데 오드 이만했거든요? 오늘 좀 이따가 무릎 병원 가는데 어디로 가세요? 여기로 가야나 생각해 이 커버링 좀 많이 썼길래 커버링이랑 이런거 아 잠깐만 이렇게 나비 많이 써가지고 나비도 또 은근 없던데? 이거 진짜 50개 샀던거 같은데 엄청나 오 엄청나네요 이거 뭐야? 하트하트 오 뭐가 너무 많은데? 포장 포장 너무 꼼꼼한거 아닌가 이거 폭포기 버리기가 아깝죠? 그쵸? 폭포기 다시 써야될거 같은데 보던데가 없네? 이거는 파츠니퍼 이러니까 손목이 나가지 이것도 파츠니퍼 이거는 샌딩 샌딩 이것도 괜찮던데요? 어 맞아요 이것도 하나 있고 이거는 아 더 쓸 것 같은거 그 어바울러브에서 이번에 이달 앞에 들어가는거 제 손에 한 흰색이랑 계속 쓰고 있는 베이지색 저게 용량이 적은지 엄청 빨리 쓰더라구요? 아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뽁뽁을 예쁘게 감싸지? 한번 쓰셔야돼 아 디스펜서 아 디스펜서 오 새로 바뀌는데 네 이거 일단 한번 써놓으려고 조금만 샀는데 조금만 4개 샀어요 아니 왜냐면 페디에도 이게 없잖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페디용도 하나 산이라 이게 위에 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브러쉬 같은거 닦거나 아 할 때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 우리 쓰는 근데 저거는 좋긴 한데 너무 자리 차지가 좀 심해가지고 아 많이 샀네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? 이랬는데 많이 샀네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아 리커 이거는 오 엄청 큽니? 이거 뭔가 가을 각질 리무버 같은데? 어 이거는 오 엄청 큽니? 어 응 맞네요 저 이거 KD 플레이닝용 리무버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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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이거 이거 둘째 필요한 것도 하고 노란 색깔 두 개 시켰고 끝인데 사은품을 뜯어볼게요 인기있는 제품들 나와주시옵니다 오! 오! 생화다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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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본 계속 쓰고 있는 친구 계속 쓰고 있는 친구 이건 뭐지? 명세서인가? 명세서를 이렇게나 예쁘게 편지인 줄 알았잖아 에이 명세서야 끝! 너의 쓰레기 오! 신상 오! 젤이에요? 드리밍 컬렉션 아 평벌리 원장님이랑 콜라보 한 거 같은데? 큐티 어머 귀여워 뭐야? 천사 날개 어머 어머 색깔봐 귀여워 어머 하트 어머 달 어머 별 구름 별 응? 구름 구름 귀여워 썸네일 아 이제 봉투 핑크로 바꿨네 에어 자신감이 반가워 이다리 아트템 이런거 해보고 없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괜찮은거 같긴 하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